어서오 성룡님 오늘 페르시 단정한 양수 성룡님 신자들이십시오 오늘 참 깊은 날입니다 모자일교회 이곳에 온지 이제 다섯 도를 맞이하는 깊은 날입니다 축복해 주시오 주님께서 조금만 한 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합격했을 때 어르신들 공명돼 주셔서 이곳이 제일 축하합니다 해피 워스테이 50년 축하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기뻐해 해마다 갈수록 더 감사 기쁨이 더 쌓인 것 같아요 오사이크 교회 오준현을 축하합니다 오사이크 교회 오준현 축하합니다 오사이크 교회 오준현 축하합니다 오사이크 교회 오사이크 교회 오사이크 교회 오사이크 교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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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